손발 연결 기술 16가지 결론자 준비 앞손 앞발 회수 이후에 연결 하나 둘 셋 앞손 뒷발 하나 둘 셋 뒷손 앞발 하나 둘 셋 뒷손 뒷발 하나 둘 셋 앞발 앞손 하나 둘 셋 앞발 뒷손 하나 둘 셋 뒷발 앞손 하나 둘 셋 뒷발 뒷손 하나 둘 셋 동작 회수와 동시에 빠르게 연결하기 앞손 앞발 하나 둘 셋 둘 셋 앞손 뒷발 하나 둘 셋 뒷손 앞발 하나 둘 셋 뒷손 뒷발 하나 둘 셋 앞발 앞손 하나 둘 셋 앞발 뒷손 하나 둘 셋 뒷발 앞손 하나 둘 셋 뒷발 앞손 하나 하나 둘 셋 차렷 정면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앞으로 좀 나오고 자 물러디디면서 뒤로 하나 둘 셋 넷 셋 셋 셋 거듭차기 돌려차고 비틀어차고 옆차기 뒷발로 뒷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앞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차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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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경반돌개 제자리 뒤차기 하나 둘 셋 내디디며 뒤차기 셋 내디드며 뒤차기 둘 셋 물러디드며 뒤차기 하나 둘 셋 물러디드며 뒤차기 둘 제자리 뒤차기 하나 둘 셋 넷 내디드며 뒤차기 하나 둘 셋 물러디드며 뒤차기 물러디드며 뒤차기 둘 셋 셋 돌개차기 돌개차기 돌개 돌려차기 하나 둘 둘 둘 셋 둘 둘 돌개 비틀어차기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둘 셋 둘 셋 셋 셋 셋 체력 체력 걸어넘기기 앞손 앞발로 하나 둘 셋 셋 셋 넷 셋 뒷손 뒷발로 하나 둘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넷 양손으로 하나 두이 셋 드러넘기기 첫번째 하나 둘 셋 드러넘기기 두번째 하나 두이 셋 드러넘기기 세번째 하나 두이 셋 팔목 몸통 상체몸씨름 시작 시작 하나 둘 셋 셋 하나 셋 셋 셋 둘 셋 셋 셋 Violence 차렷 경례 겨루기 준비 시작 중이로 시작 그만 시작 시작